할렐루야 구 TV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갑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창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오늘은 떠남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주창사교회 약 14년 전에 부임해서 파격적으로 줄기차게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인들을 일상의 삶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우산동 광주를 떠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노력과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임 당시에 저희 교회 송도들의 수준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극히 소수였고요. 요건이 있는 요건을 소유한 사람들을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도 처음 가본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광주창사교회는 매주 수시로 진행되는 소그룹별 사역해별 캠프는 거의 전국의 명소를 다 누비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션트립을 통해서 동남아를 지나서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극기아, 유럽 대륙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모임에 참여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재정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여행과 떠남 외부와의 접촉에 대한 그 프레임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여행과 떠남 외부와의 접촉을 시간 낭비 또는 단순한 레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떠남 여행 외부와의 접촉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행과 떠남 외부와의 접촉 시간 낭비입니까? 특정인들만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과 떠남 외부와의 접촉은 확장된 나 사명의 나 하나님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는 또 다른 풍해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성장하는 시간이고 꿈꾸고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안목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품격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교실이나 제한된 공간에 가두어둔 채로 교육하신 적이 없잖아요. 다양한 현장, 체험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순간 그 장면들이 다 교과서였습니다. 그것이 교실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연을 찾고 그 속에서 들은 주의 음성들을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교육 현장들 여전히 교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적용이 없습니다. 책상 위에 쓴 설교이기 때문에 송도의 삶에 깊이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진정한 제자 훈련은 주일 오후에 예배당 한기퉁에서 진행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중대한 결정들을 거의 교회 안에서 목양실에서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서 여행 중에 외부와의 접촉 중에 외부 집회 인도 중에 대부분 결정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저는 이미 단임 목사가 되기 전에 200개 교회 이상을 세미나나 풍회를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임 목회를 하는 중에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엄청난 자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행이나 외부와의 접촉이 탁월한 작품을 만들고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지대한 역량을 미쳤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1850년부터 1945년 사이에 태어난 피카소, 클레, 칸딘스키, 워홀, 고우 등 이름만 들어도 소름돋는 모더나트의 슈퍼스타 214명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 경매가를 분석해 보니까 같은 화가의 것이랄지라도 여행 중에 그린 작품이 일상 시기에 그린 작품보다 경매가가 무려 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롭고 낯선 환경을 의도적으로 접하려는 노력의 대가가 작가나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활발하게 시도했던 사회 새로운 사상과 예술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반면에 외부와 접촉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지나치게 통질적인 문화를 추구했던 사회는 지식과 예술의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사회를 대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열린 환경이 그 일본 문명에 끼치는 역량 이 논문을 보면 580년에서 1939년 사이에 일본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지 외국인 수성을 둔 적이 있는지 외국 여행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일본을 방문한 유명한 외국인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외국 문화의 접촉 정도가 각 시기별로 일본이 예술, 사상, 의학 등 다양한 역량에서 성취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일본 사회의 문화 개방성이 그 시기에 일본의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효과가 세대를 걸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 현 세대의 문화 개방성이 후속 세대의 성취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여전히 갈대와 우루와 하란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가문에서 과연 이삭이 세워지고 야곱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우상 대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고 술병 대신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이 이사계까지 역량을 미쳤고 형통의 역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친숙한 환경 비슷한 사람들 유사한 경험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 평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도전을 촉구하는 공기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동을 꿈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술래자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편협한 사고를 깨뜨려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품는 그릇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 당연히 걷는 길을 간다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사를 통해서라도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떠남은 우리의 신앙 수준을 높이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힘들지만은 1년에 2번 풍위를 고집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우리끼리 잘난 척하면서 동네 선수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종들을 조빙하여서 그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 내에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풍위를 종종 인도하곤 하는데 제가 그 풍해 인도하러 갔다가도 우리 교인들을 우리 종직자들을 그곳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접촉해야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소설아치기에 놀란 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익숙한 자리에서 편한 사람들과 희낙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팔아버리고 버려지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새로운 세계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 내에 유학파 목회자 최소한 일반 대학을 거쳐서 신학대학원에 간 목회자들을 선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은 충분히 교회들의 이런 갈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목사는 성경을 전해야 하지만은 성경에 갇히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전하면서 성경에 갇히면 그 순간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지리적인 편중성 관계적 편중성 지리적 편중성이 관계적 편중성으로 결국 이 지리적 편중성 관계적 편중성이 의식의 편중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고 의식이 바꿀 수 의식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평생 비슷한 사람들과 비슷한 지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수준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의식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 높이 오른 자 많이 배운 자가 합리적인 사고를 할 것 같지만 그들 역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도 외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격이 높아지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관계의 편중성을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수준 높은 사람들은 일부러 부의 수준 교육 수준 인종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려고 애의를 씁니다. 정기적으로 그들은 떠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런 시도는 중요합니다. 늘 부모의 품 안에서만 자란 자녀들은 관계의 편중성이 있어요. 그 관계의 편중성 때문에 결국은 의식의 편중성. 바른 삶을 다스리는 삶을 통하는 소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죠. 언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와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예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 했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무슨 뜻일까? 두 번째 하늘에 음성이 날 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고날료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이 고날료가 보낸 사람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고날료가 보낸 종 베드로를 고날료 가정교회 풍의 강사로 초청하러 왔습니다. 고날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집에 가서도 안 되고 갈 일도 없습니다.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날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단전 10장 44절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47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에서 성경 안에서만 나타나는 분이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성교지의 그 냄새 나는 영혼을 통해서도 고아원에서도 호텔에서도 예배당에서도 방송국에서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편협한 사고 예부 세계화의 단절 새로운 사상과 예술 사람에 대한 무관심 신숙함 익숙함을 고집하는 자세를 가감히 깨뜨려야 합니다.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품을 수 있게 된 그 출발점이 환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떠날 때 그 베드로의 환상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떠날 때 넓어질 것입니다. 떠날 때 커질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틀을 깨고 새로운 차원의 만남을 시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격이 달라져요. 기회 있는 대로 떠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교회는 최선을 다해 떠나게 해야 됩니다. 만나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저는 부채를 안고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저는 처음부터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우수한 가정교회 매년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매달 매주마다 떠나는 교회 안에 자체 캠프 말고 특별한 비전트립을 만들어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고 지금도 저는 그 일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나눈 이야기인데 저도 성질이 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든 그 교회를 삼기면서도 한 번도 장노님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를 너무 아껴주는 친구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함께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진지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훈련아 너 목회를 하면 안 된다. 너는 성질이 더러워서 목회하다가 아마 마음에 안 든 사람 너는 패버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랍게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패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누구를 패고 누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노님하고도 제가 막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처음부터 부채 15억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해대통합 목회를 전세계에 소개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떠났습니다. 우리 장노님들과 함께 빚을 내서라도 떠났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애부 설교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그곳에 잘 가지를 않았습니다. 주저 넘은 집 같더라고요. 아직 우리 교회 목회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내가 어디 애부 교회에 가서 이런 말씀 전하는 것이 가당키나 안가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장노님들 세미나에 장노님들 수련회에 강사로 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설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제가 무엇인가를 전달하러 갔는데 저는 그 장노님들 앞에서 세미나 강사로 선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그곳에서 뭔가 역사하는 또 다른 힘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살려낸 그 장본님들 장노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니까 그냥 찬송 한 절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성령의 나타남의 그 현장을 제가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풀주러 갔다가 뭔가를 가르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풀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예부 강사 예부 세미나 목회 일정을 펼쳐놓고 뭐 그 자리가 어떤 자든지 겹치지만 않으면 저는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정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곳에서 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에도 그냥 국내에 있는 작은 복포를 바라보고 와 주님 높고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나이아가라 복포 정도를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할 때 아마 그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노님들과 때마다 시마다 떠납니다. 떠나도록 합니다. 떠남에 대한 프레임을 깨자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름대로 예배 환경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추는데 예산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광주에서는 없는 영상 시스템을 갖춰두고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는데 붕의 강사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시작 가시기도 전에 바로 아 영상이 너무 촌스러워요 아 영상이 너무 유치해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였거든요. 왜냐 우리 수준에서 최상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다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강사가 오시더니 와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아 이 영상 참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하시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풍회 끝나자마자 입원해 주신 음성을 가슴으로 받읍시다. 강사목사님이 오셔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강사를 보내셔서 영상이 촌스럽답니다. 영상을 바꾸십시다. 그랬더니 한 가정이 그 일을 위해 준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영상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영상 시스템을 바꾸어 두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며느리가 그 영상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인가.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들마다 가보면 영상이 안개 끼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불편한데 환경도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영상이 엄청나게 밝고 환하고 툭 터진 느낌이 들어서 그 순간 자기가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끼리 갇혀 살아가는 것 우리끼리 서로 막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관계의 편중 의식의 편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엘리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아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것이다.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거기에 암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천능자께서 만나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노래 제가 하는 설교 우리가 하는 대화들이 사람의 깊은 것들을 만지고 치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해주시는 대로 기해주시는 대로 떠나 만나고 새로워지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가슴으로 외치고 싶어요. 세대 통합이 모든 것의 대안입니다. 세대를 통합해야 돼요. 인종을 통합해야 돼요. 세상은 지금 융합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통합해야 돼요. 접촉을 시도해야 돼요. 관계의 편중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방인을 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청년만 많기보다는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어린이만 많기보다는 어린이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이게 성령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제한없는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들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